공룡 대바리 안전동화 큰일 날 뻔했어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저런! 대바리가 서랍장에서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서랍장 위에 물건을 꺼내려던 대바리가 크게 다칠 뻔했네요. 서랍장에 매달리거나 올라가면 위험해요. 대바라, 조심해야지.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 올라가면 안 돼. 으아악! 으아악! 그럴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야야! 대바리가 아픈 엉덩이를 문질렀어요. 크게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 둘, 셋, 둘... 으아악!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저런! 말랑이가 어지러워서 내는 소리였어요. 의자에 앉아 빙글빙글 돌던 말랑이의 장난이 지나쳤네요. 바퀴가 달린 의자는 놀이기구가 아니에요 말랑아, 조심해야지 의자는 놀이기구가 아니야 빙글빙글 돌다가 다칠 수 있어 살려줘 이야,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말랑이는 어지러운지 얼른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에요 바닥바닥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저런, 바닥이가 소파에서 넘어지면서 내는 소리였어요 소파에서 폴짝폴짝 뛰던 바닥이가 크게 다칠 뻔했네요 소파에서 뛰면 떨어져서 다칠 수 있어요 바닥아, 조심해야지 소파는 놀이터가 아니야 그렇게 뛰면 위험해 조심할게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바닥이는 소파에 얌전히 앉았어요 크게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에요 쭝, 쭝, 쭝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저런! 큰터기가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내는 소리였어요 물장난을 치며 놀던 큰터기가 크게 다칠 뻔했네요 욕실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큰터가, 조심해야지 욕실 바닥은 미끄러우니 늘 조심해야 해 아, 아파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큰터기가 크게 한숨을 쉬었죠 크게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잔뜩 풀이 죽었어요 대발이는 떨어졌고 말랑이는 토할 뻔했고 파닥이는 넘어졌고 큰터기는 미끄러졌거든요 얘들아, 많이 놀랐지? 자, 이제 간식 먹고 모두 함께 보드게임 할까? 네, 좋아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정말 좋아요 우와, 신난다 엄마 최고 엄마의 말에 아이들이 얼굴이 금세 환해졌어요 엄마의 fruit 엄마의 말에 엄마의 말에 엄마의 말에 엄마 그리 나